여름이라서 잘ichtig졌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하니까 할아버지 하는ī 사랑 태리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태리 씨를 젤젤 싼다. 씨를... 씨를 벼면도 아닌데 씨를 젤젤 싼. 끝났어. 이거 떠나고 있어야지. 원래 씨를 하는 데가 아니라서 좀 그런가? 나침부터 우리 개가 짖어버렸어. 발자국 찹찹찹 난 거 너무 귀엽다. 진짜. 누구 발가락 이렇게 골라. 안녕. 거기 소모임 장소야? 둘 다 자다 깬 애 같아 진짜. 누가 봐도 자다 일어났어. 근데 강아지들. 아이고, 저기 뭐했어? 이 강아지들. 이 강아지들. 이 강아지들. 이따가 더 이상한 게. 이 강아지들은. 이 강아지들은. 이 강아지들은. 이 강아지들은. 잔디밟으면 죽는 병생도 죽을래. 엄마, 둘이 좋아요. 흙판이 더 부여서 잘인데? 어제 저녁부터 여기를 안 밟더라. 공산사 축하! 다시 왜 자꾸 이리로 오지? 왜 자꾸 이리로 오지? 얘를 여기가 지구야. 세상이야, 니 집 너무 넓다. 프린은 무장폰도 신났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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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너희 집이지, 이거 또? 헤판아, 너희 집에 켄니가 침범했다. 헤판아, 너희 집에 켄니가 침범했다. 헤판아, 너희 집에 켄니가 침범했다. 오히려gment한테 Jest 또 고양이 스케cart을 수 똑발 Tibet? 킁킁킁 컵킁! 킁킁! 킁킁! 모두 빨리 한가ŋ도 아 hjäl Peg... 어헤파아, 누 GSA 하나만 뛰어! 홍up! cio num... 깜짝 놀랐다 이리었네! 양쪽을 해줘야 되 Legends 만만 뛰어 한 명을 포기 하더라고? 저래서 살 scares unconditional 혜리 기다려 혜리 할 수 있어 앉아 하니 앉아 기다려 이름을 바꿔 우리 왕대고리는 뛰지 않아요 저도 안 보고 있어 고걸 빼줬죠 해보자 해보자 그거 도리아 대리야 그거 아니야 사냥꾼 사냥꾼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걔는 박력있어 뭐 이게 도운가 봐 느낌이 난 돌발부 아프던데 안아파? 뭐? 혜연이는 돌발나 느낌 별로 안 떨어진다. 혜연이는 뭐 가져갈게. 너 뛰러 가자. 이리 와 혜연이 이리 와. 혜연이가 안 뛰지 마. 혜연아 혜연아 내가 너 줄게. 혜연이 너 봉돌아이면서. 혜연이 얄밉게 삑삑거리면서 간다 한단 말이야. 혜연이 저러고. 혜연아 콩콩콩! 혜연이 착해. 둘 다 축하하자. 너무 착해. 혜연이 침대면 맛이 이상하지? 쟤 맨날 너가 3년째 먹고 있어 지금. 주문에 미리도 그 자다에 저 Dort으로 끓어 먹으면 좋지? 트위리 directedli 릴 buck Al's 같이 서거야? 어버버버uğNew buck Al's Shoulder 닿고기가 있는 정 glass, 혜연이 앨눈支持야Exider. 오르면서 깨지간 단골을 먹으니까 음 소심네 혜판이 왔다 갔다 오리는 거 봐 귀가 혜판아 공 혜판아 공 혜판이 이리와 혜판이 이리와 엄마가 들어간다 이리와 아 왜 들고 들어와 야 혜판이 한지 있었지 혜판아 아이고 아이고 바르다 냉수다 냉수 아이고 바르다 우리 이비 혜판이 이제 삑 안하고 다 뛰네 뛰면서 삑삑은 잘 먹지 입이 조그매서 그런가? 앉아 앉아 어? 너 말을 안 들어? 이 젖밥아 아니다 혜판 앉아 너무 쿵 뜬데요? 혜판아 빨라 빨라 아 진짜 귀엽다 강아지가 파랑색이랑 노랑색이 잘 보인대 그래서 나 장난감 거의 파랑색 노랑색만 가져 역시 돌에 놔둬야 끝이나? 돌강아지야?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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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야 니가 생각하니 빨리 좀 보바 아니야 보바 보바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 아하 하하 이게 뭐야 아아 태풍이 생일 선물 사람의 삑삑이 3층 석탑 찾을게는 상투 석탑 태풍? 공도둑놈이 왔다 공도둑놈이 태풍아 공도둑놈이 왔어 손둑놈이 왔어 나름 되게 빠르잖아 진짜 빨라 맹수야? 공이 끝났네 맹수 가자 이모 왔네 이모 왔네 이모 왔네 이모 왔네 이모 이모한테 가 이모 아이샤 아이샤 모공이 엉덩이 떨어졌어 이렇게 확대했을 때 똑같은 프레임 안에 다 보긴 다 보이거든? 테린이 잘려 누가 이렇게 빠른가? 누가 이렇게 빠른가? 또 호프 대기 쌌어? 세 줄 우와 이거 맛있었다 엄청났다고? 엄청난 똥쟁이가 지나가네 그 정도 더 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떠서 이 정도 쌓으면 들어가지 마당에 있으면 막 이렇게 쌓을 줄 알아요 이거 조차 자기 땅인가 봐 어우 좋아 누가 이렇게 강남에 뺑뺑이를 하는 거지? 테린이 꼬끄러기 주는 강아지라니 놀랬어 아니 이제 놀자고 한 거야 놀자고 까닭 마산 이거 왜 이렇게 작게 하자 이거 잡을 수 있게 떼야 되지 그런거 없어 하이판이 뛴다 하이판이 뛴다 화이트 화이트 하이판이 놀자 给我ec过把 смерney 지금은 eua 저걸 Fake Bunny 혜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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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딱딱거려? 혜연아 많이 놀랬다 이거 뭐랬어? 먹어라 10통 받은 거 같아 왜 이렇게 잘 나와? 혜연아 이 없으면 이해 안 된다 맛있겠다 맛있으신가요? 너무 맛있다 이거 괜찮나? 온수가 대도나 100도까지 있어 근데 한 개 하니까 약간 이렇게 나가서 안되겠더라 그래서 급하게 물 더 넣었다 버터에 니우 여기 밑에 있어 찍히고 있어 맨날 이렇게 천장이 나시는 데를 좋아하는 거 얘는 하우스 훈련이어서 근데 어떻게든 애가 워낙 안정품인데 필요는 없겠다 우리 아빠는 이런 천장 있는데 좋아 나보이는 계속 차이가 들어가고 혜연이는 조안하는 거 같은데 지 얘기하는 거 정말 좋은다 아 근데 배불렀어? 조안하는 거 같은데 애초에 겁이 많아서 강아지 떼기 속팔했대 지금 너무 맛있어 고구마 고구마 너무 귀엽잖아 맛있어 아 진짜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아 다 모아 빨강강아지 된다 이 맛도 잘 치거든 저 언니 언니 칠칠하니까 다 먹어 어 요걸 넣어 그래 조심해라 한 개 정도 되고 싶지 않아 나도 못 먹거든 나는 내 자신이 못 먹으니까 난 내 자신이 못 먹으니까 진짜 안 어울리니 조합이 있나 호시가 거워 얘네 일단 있는 거 다 어울리 응 굉장히 귀여워 지형이 엉덩이? 아니 아 미칠 미칠 다 웜니 지인이 지금 페리 엉덩이한테 좀 안 됐어 안 됐다 지금 척hun거 콜라 조건이도? 아니 지인이 물 빼서 먹으면 돼 우리 아amy가 제일 건강하네 동그랗게 잘 보이게 미용을 잘 해놨네 엉덩이가 두 쪽인 것처럼 너무 분리돼서 보이게 근데 케리 원래 털이 약간 갈라져서 엉덩이 골같이 있어 그래서 동그랗게 잘라줬네 섹시감하시네 섹시감주인거 아 나 이번엔 좀 잘 된 것 같다 섹시감주인거 진짜 오늘 색깔 깜짝아야 돼 저러면서 뽀뽀하는 거지? 나한테 이때까지 계속 뽀뽀해 뽀뽀게 인기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뭘까? 이런 휴가 좋아? 응 왜? 나는 이건 그냥 그릇해 하몽이도 이제 나랑 좋아하고 날 좋아했는데 분명히 확실한 것 같지는 않은데 확실한 건 택밤이 내가 좀 싫어 확실하다 그래도 옆에 있네 이 자리님이 있는 거지 이 자리에 얘가 누워있고 내가 온 거야 자 그거 도망 안 가봤는데 만들려고 하면 갑자기 다리 한 뼘 한 아파트 한 뼘 깔파리가 테리 쥐잠이 해가지고 테리 이렇게 쫄았다 아 그래? 아 그래? 진짜 하필한 거 아니라 물려고는 아니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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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라 이렇게 여기 얹는데 테리 또 이렇게 쫄보거든 얘가 한번 때렸어 태풍을 했다며? 응 지가 못떼쳐먹게 탁 이렇게 쳤는데 약간 안 참지 이거 안 이래가지고 했는데 지가 또 쫄아가지고 좀 참지 왜 안 참는지 몰라 원래 해만이 된 거면 잘 참는 거지 저렇게 때린 게 예의가 없는 거다 너한테 나 테리가 잘 못했어 상격이 왜 저러워 상격이 왜 저러워 상격이 왜 저러워 상격이 왜 저러워 저렇게 해놓고 잘 놀면 괜찮은데 저런 사람들은 못 노니고 이렇게 때리면 이상한 애야 하카 그 개면돼야 안 듣는데 기간진다 지금 지 욕하는 거 아는 듯 오른쪽 김 치 욕하는 거 안 돼 뭐래 뭐래 테리 형들 입에 있는 거 무서워해 무서워 한다고? 얘 지금 울고 있잖아 무서워 한 거 너무 먹고 싶은데 도망가 풍선감 맞으면서 확 퍼진 이후로 무서워해 테리야 일로 와 일로와 앉아 그렇지 아 한참 늦게 나가면 안 되나? 아우 괜찮아요 멀쩡했다 지금 몇시야? 우리 씻어야 되지 엄마 28분 28분 씻고 빨리 세수하고 있다고 한참 만에 씻어줬을게 야 누가 숨을 수 있을래? 잘아 덜 먹어도 다 돌치겠어 헉 다 먹고 온건가? 내가 뱅란에 나서 볼게 키울래 파이팅 해 봐라 파이팅 해 봐라 엄마 파이팅 안에 또 안에 또 그래도 오늘 모자를 가져왔지 어린이빵은 모자 옷들 어제 밤을 안 까놨어 까봤어? 하지 안까놔도 돼 자 가보자 한 명 가봐. 기준이 돼야 돼. 찍히고 있지. 다 찍히고 있어. 여기. 지금 지인이가 선영이 자리야. 지인이는 일로 오고. 한발만 이쪽. 선영이는 일로 와봐. 좀만 더. 좀만 더. 근데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붙어야 될 것 같아. 강아지가 그래야 쫌다리 보일 것 같아. 내가 그 가운데로 가면 되지. 혜린은? 여기. 천천히. 나 생각보다 어디가 좀 스스로 있네. 돌릴게요. 알겠다. 이렇게. 아니 내가 어차피 노래 틀어서. 나는 안돌아도 되고. 나는 마지막쯤에 가야 돼. 노래 틀면 잘 틀어줄게. 우리 강아지들 돕겠어. 맞아. 나. 라운드. 루맨. 한 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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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웨어 지금 전고가 드린거 같은데? 드릴 연화, 나? 엉성아, 엉성아들을 안 넣는다 가자 가자 연화, 땀봄다 성격이 성공했다 이제 성공했다 다 갔다 예쁘긴 한데 일단 애기 두고 올라갔다 와봐야 될 것 같은데 2층이 주문하는데 이랬어 여기 앉을까? 되게 그늘광 큰데? 기다려 너무 귀여운 강아지 조합 아니야? 다들 몸이 같이 하고 있어 여기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갔다 올게 기다려 귀여워 잘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괜찮을 것 같아 난 지금 안으로 빨리 좀 딸려 다들 아련해 옷점 좋아 빨리 띡띡띡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나 뭔가 솔트라테랑 맛있어 보이잖아 얘네 시그니처 뭔가 뭐가 있거든 너네 둘 다 솔트라테랑 아이스크림 아 나 스카치 먹다 그럼 솔트 하나, 스카치 하나, 아늘라 하나 솔트 하나, 스카치 하나 아늘라 하나 와 맛있겠다 후식 났어 오 오 맛있겠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또한 크루와상도 맛있게 좋아 크루와상? 후랑치즈 좋아 비염떡 아 거울이네? 나 사람 있는 줄 알았어 아주 귀여운 쓰리사시야 누나, 고기는 왜 이렇게 많아? 좋네 테리도 지금 풀 찬다, 풀 근데 풀이 없어, 뭣지? 작은 흙 안에 들어가서 다 그렇게 쌓아 풀이 없다, 풀이 테리리로 와봐, 저기 풀 있다 여기 풀 있다, 여기 풀 있다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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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여기 시양이 아니야 이제 집에 가겠네 테리 집에 가볼까? 테리, 집에 가볼까? 테리, 집에 가볼까? 나이 안 가볼까? 안 가볼까? 왜 이렇게 하얀거 이렇게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